던졌는데 바보같이 여기가 하나가 못 올라갔어. 바보같이 아니에요! 바보같이 아니에요! 바보같이 아니에요! 바보같이 그렇게 해놓고! 바보같이 왔으면 게임을 한다는 거잖아. 공기에서 던졌어야지. 게임을 한다는 거. 우리가 언제 그런 바운드를 정해놨는데 저래 동작이 없어. 던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. 근데 이건 시작 안 했었다니까. 그만하고 싶어. 그만! 빨리 넘어가자! 너 안 할 거야? 나는 안 할래. 이거 모효가 아니라 그냥 끝이야. 그렇게 나와요, 진짜. 알았어, 빨리 해! 게임 가자!